이방과가 이성계의 들자들로 함흥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리선 황산까지 노력질한 왜구를 몰아내었으며 국왕주기 1398년까지 약 20일 연간 전쟁터를 누빕니다. 이성계는 조선 건국 후 자신의 사병 가벌초를 위응친군이로 부르고 수장인 절제사에 임명합니다. 문화왕과 영릉연 두 연에 출근하여 왜구를 물리칩니다.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세자방석 등을 죽이자 병인한 이성계는 왕위를 방과에게 물려줍니다. 왕세자 이방원과 함께 사병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종친과 공신들의 사병을 폐지합니다.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만듭니다. 왕위에 욕심이 없어서 왕권을 물려주고 상황이 됩니다. 지휘기관에도 격구나 사냥을 즐기며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냥 중에 잡은 짐승은 이성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격구, 사냥 등으로 세월을 보내다 63세에 죽었고 능은 계풍군에 있습니다.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